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금을 준비해냐ывает당 소금 SW1 소금 소금 설탕 정릴네탕 악백 생선 돼지고기 밀가루 김치 설탕 국물 설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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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맛있네요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초콜릿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 아이스크림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는 너무 좋아요 치즈가 정말 좋아요 엉뚱 아찔솥 아찔솥 엄청 안悲ün 닭다리 아찔솥 수박이 으깨 항상 깔끔하게 재료들 너무 뿌려드리죠?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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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백 고춧가루 파이팅 모니터 모니터 쭈쭈쭈쭈쭈 뱅지 와우 나미가 줄까? 오이 양념이 되기 때문에 따뜻한 contra 이거 소 weekend 왔다 주문한 사과 오늘 책은 국물과 함께 조선을 먹게 remote 너무 맛있어 미끄러워 치즈볼 짬뽕 치즈 치즈가 먼저 들어간 후... 치즈가 더 맛있다 치즈가 더 부드럽고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볼 너무 맛있어 김치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